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8장에 들어갑니다 8, 9, 10 이렇게 3장에 남았는데 이거를 좀 잘 쪼개가지고 6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참 책이 무거운 책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너무 잔악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우리가 같이 마음 무거워야 할 얘기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다 보면 정말 이 메스터피스 정말 걸작을 읽었다 그런 생각이 드시고 여러가지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챕터 8이죠 거기에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의 38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41페이지 announced that the mill would be named the Napoleon mill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 41페이지의 이 내용이 뭐냐면 저번에 폭풍 때문에 풍차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스노우볼이 한 짓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노우볼이랑 콜라보레이션 뭔가 공모가 됐을 것 같은 애들을 다 처단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또 이제 풍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이제 동물들이 고생해서 만든 풍차의 이름이 니폴레온 밀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Muriel read the commandment for her 그래서 Muriel은 이제 다음 수업에서 사진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염소입니다 이 염소가 그녀를 위해 commandment를 읽어줬다 할 때 여기서 그녀는 클로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It ran 여기서 ran이라는 걸 이렇게 흘른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No animal shall kill any other animal without cause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commandment 일곱 개 commandment에 No animal shall kill any other animal 하고 마침표 period 딱 끝났었는데 뒤에 without cause 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somehow or other 했는데 이 somehow라는 말은 some은 모르겠다는 거고 how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유인지 저런 이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희한하게 이거죠 희한하게 The last two words 그 마지막 without cause 라는 마지막 두 단어가 The slipped out of the animal's memory 머릿속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원래 있었을 텐데 왜 이 두 단어가 내 머릿속에는 없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But they saw now that 자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알게 된 거죠 The commandment had not been violated 그 commandment가 violate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위반 위반되지 않았다 우리 돼지들이 commandment를 잘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 for는 전체사가 아니고 등의 접속사죠 그래서 이 for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there was의 대언은 주어가 아니죠 이제 there was는 있었다 이런 말일 뿐이고 good reason이 주어예요 reason 다음에는 항상 for가 나옵니다 좋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for killing the traitors 그 반역자들 그러니까 스노우볼하고 같이 작당했던 그런 반역자들을 죽이는 건 좋은 이유가 있다 who had leaked themselves with a snowball 이 설명이 나옵니다 leak라고 하는 게 이제 연합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스노우볼하고 연합을 했던 traitors니까 이건 good reason이 있었다 그래서 commandment는 violate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이렇게 이 학살이었죠 이 학살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좀 지나가서 보면 on Sunday mornings morning's S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마다 스쿠리러가 어떻게 이 농장을 운영하는지를 설명합니다 holding down a long strip of paper 긴 종이쪼가리를 이렇게 들고는 with a stratter 이 족발로 이렇게 들고는 would read out to them list of 하는데요 read out 이라는 건 큰 소리로 읽는 거고 to them은 그들에게죠 뭘 읽었는지 목적어가 list of figures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figures라고 하는 figure는 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수치, 인물, 도형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여기서는 수치죠 근데 이 수치가 이제 뭘 증명하냐면 proving that the production of every class of foodstuff had increased 그래서 모든 종류의 foodstuff이 그러니까 뭐 풀이고 곡식이고 뭐고 간에 every class of foodstuff의 production이 had increased 늘었다 그러면 늘었다 혹은 줄었다 라는 말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로 늘었는지 그 증감의 폭을 말해줘야 돼요 영어에서는 그걸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말하는 언어니까 그러면 늘었다 하면 어느 정도로 이 말은 항상 전체사 by로 표현을 합니다 by 200% 와우 두 배가 늘었어요 다음 300% 300% or 500% as the case might be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200 어떤 거는 300 어떤 건 500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The animals saw no reason to disbelieve him 자 believe 앞에 this를 붙였죠 그래서 him 즉 스피러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따로 없었습니다 Especially as they could no longer remember very clearly 특히 왜 안 믿을 수가 없냐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What conditions had been like before the rebellion Rebellion이 있기 전에 What conditions had been like 여기서 like은 동사가 아니라 전체사예요 like 다음에 전체사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like what 무엇 같았지 뭐하고 비슷했지 라고 뭔가 그 rebellion 이전에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아 그때는 이런 거 같았어 라고 기억할 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자 All the same there were days when they felt that they would sooner have had less figures and more food 여기서 이 All the same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고서야 알았어도 모르던 표현이었는데요 찾아보니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접을 하는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한국말에 무엇에 해당할까 왜 All the same이라는 말이 어쨌거나 라는 말이 됐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다 같다고 치자 뭐 어쨌거나 그냥 다 같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얘기는 이제 과거엔 어땠는지에 대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런 다음 All the same 뭐 어쨌거나 뭐 다 같다고 해도 그렇다 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고는 이제 본론은 뒤에 나오는데 날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there were days when 이하가 days를 설명하죠 동물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would sooner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would sooner는 would rather 여러분 차라리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sooner 차라리 난 그게 더 좋아 이걸 더 prefer 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죠 have had less figures 이제 숫자는 좀 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숫자는 좀 뭐 200% 300% 400%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10% 20% 괜찮은데 혹은 마이너스에도 괜찮은데 음식이나 더 많았으면 좋겠다 more food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 숫자하고 현실이 너무 달랐다는 거는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가서 이제 조금 지나가서 이번에는 farmhouse 이제 이 부분은 동물들한테는 그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잘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farmhouse 즉 본가에서 돼지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니폴리옹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바로 설명하는데요 자 이쪽에 있는 이 그림 이 멋진 요게 이제 저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crown derby 라고 하는 영국의 멋진 그 식기들 만드는 회사 브랜드입니다 요런 걸로 이제 니폴리옹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even in the farmhouse farmhouse 본가 안에서도 your side 제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들리는 바 니폴리온 inhabited separate apartment 자기는 딴 방에 이제 따로 남들이 잘 못 들어오는 그런 방에 그런 방에 inhabit 했고 했는데 이제 inhabit이라는 말은 habit 자체는 잡다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잡았다 이 공간을 점유했다 이러니까 이제 공간을 잡는다 즉 타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inhabit 이 다음에 in을 쓰지 않고요 inhabit 이 다음에 장소를 바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parate apartment from the others 하는데 이 separate 이라는 말 때문에 from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하고는 별게 별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who took his meals alone 식사 혼자 하고요 with two dogs to wait upon him 여기서 wait 다음에 어퍼놓았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접대 뭐라고 할까요 wait up on 식사에서 시중을 드는 거죠 붙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붙어서 물도 따라드리고 필요한 거 갖다드리고 이런 이제 식사 시중을 걔들이 든다는 거예요 왜죠 좀 망갔죠 and always ate from the crown derby dinner service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아마도 이런 식기였겠죠 derby라고 하는 브랜드는 사실 저도 좋아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derby 제품들은 되게 좀 소박한 건데 이런 화려한 거 이제 crown이라든지 앞에 royal crown derby 이렇게 되는 제품들이 인터넷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derby라고 하는 영국산 도자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자기 회사라 그래요 which had been in the glass cupboard cupboard라고 하지 않고요 피 발음을 안 합니다 cupboard 찬장 유리 찬장에 in the drawing room 거기에 거실에 보면은 보통 이제 drawing room은 거실이고 거실에 이렇게 왜 장이 있고 문 열면은 거기에 이렇게 유리잔들 두잖아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던 crown derby dinner service를 꺼내가지고 식사를 혼자 했다는 거예요 it was also announced that 또 발표된 바 the gun would be fired 총을 빵 쏘는데요 every year on Napoleon's birthday 많이 이상하죠 그렇죠 8장에서 이제 그 얘기는 이 니폴리온이 독재자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를 거의 만들고 거기서 독재자로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s well as on the other two anniversaries 그래서 이 두 번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혁명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존스가 참 쳐들어왔잖아요 그거를 이기고 나서 crown shed battle 이라고 하는 그때 이 두 날을 anniversary로 총을 쏘면서 기념식을 했었는데 세 번째 anniversary로 like birthday를 삼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animal farm은 자꾸자꾸 이 독재화의 길을 걷습니다 자 옆에 여기 있는 그림은 timber 목재인데요 요게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어떤 사건을 만들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만듭니다 볼게요 자 meanwhile mean은 중간이란 뜻이 있고 while은 동안이니까 meanwhile 그러는 동안 이라는 말이 됩니다 둘이 합치면 through the agency of wimper 해서 그 회계사가 이제 들락날락 거리죠 그래서 그 회계사의 그 agency 중개를 통하여 Napoleon was engaged in 했는데 be engaged in 정말 유용한 표현이고요 어디에 종사하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participate in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어디에 참여했냐면 complicated negotiations with Frederick and Pilkington 해서 이 농장 즉 animal farm의 한쪽에는 Frederick이라고 하는 농장주가 있고 다른 쪽에는 Pilkington이라고 하는 농장주가 있죠 그래서 이 양쪽 농장주와 complicated negotiations에 참여를 했어요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얘기 이 negotiation의 내용은 뭐냐면 이 pile up timber 이 목재의 더미가 was still unsored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목재 팔아가지고 필요한 물자를 좀 사야 되잖아요 of the two 자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제 of 뒤에 the two 라고 하는 전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of the two만 보고도 둘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of 뒤에 전체가 나오고 보통은 of 앞에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one of the two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one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알아보는 건 이제 못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배우시면 좋겠고 of the two 즉 Frederick하고 Pilkington 이 두 사람 중에서 Frederick was the more anxious anxious to get hold of it 그것을 딱 자기가 쥐려고 get hold of it 하려고 anxious 아주 전전긍긍 바랬어요 그러나 he would not offer a reasonable price 근데 가격이 좀 reasonable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Frederick한테 팔지 않고 나중에 Pilkington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어떤 소문이 있는지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보죠 at about the same time 거의 비슷한 시기에 it was given out 자 give out 밖으로 내보내졌으니까 revealed 드러났는데요 뭐가 드러났냐면 Napoleon had arranged to sell the pile of timber to Mr. Pilkington 해서 둘 중에서 Pilkington에게 팔아야겠 팔기로 이제 arrange 정리가 다 됐다 He was also 그는 또한 going to enter into a regular agreement for the exchange of certain products 해서 규칙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교환을 한다는 거죠 Between animal farm and foxwood 둘 사이에서 상품을 교환하는 그런 거래까지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animal farm과 인간 농장 사이에 어떤 regular agreement regular arrangement regular product exchange 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좀 지나가서요 그러다가 이제 In the autumn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아까 이제 팀벌 얘기는 조금 놔둬 내려놔 주시고 그 사이에 긴 얘기들은 뭐냐면 동물들이 풍차를 저번에 만들었다가 이제 storm 폭풍이 와서 한번 무너졌죠 그 다음에 다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만들어서 가을쯤 되자 이제 그 노력의 결실로 풍차가 거의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완성이 되어가요 In the autumn 가을이 돼서 By a tremendous exhausting effort tremendous는 몸을 떨 만큼 어마어마한 떨다라는 동사 tremble의 형용사형이기도 하고요 exhausting은 탈진시키다 지니 익스는 빠지는 거니까 아주 지니 다 빠질 정도의 그런 노력에 의해 For the harvest had to 여기서 이제 for 다음에 the harvest라는 주어 had to be gathered 이런 동사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for는 전체사가 아니고 그렇죠 등의 접속사로 이제 왜냐하면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the harvest가 즉 추수가 had to be gathered 이렇게 걷어들여줘야 되잖아요 at almost the same time 거의 동시에 했는데 이 추수를 거두는 것과 무엇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the windmill 그러니까 풍차 만드는 것과 수확이 almost at the same time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The windmill was finished The machinery The machine은 그냥 하나의 기계 Machine에다가 ERY를 붙이면 기계류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장비 기계류가 had still to be installed Install은 설치죠 아직은 아직 설치가 되어야 된다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And the whimper was negotiating the purchase of it 그래서 그 machinery 이시 가르치는 거는 machinery 그것의 purchase 구매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the structure was completed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 In the teeth of In the teeth of every difficulty 했는데 In the teeth of 가 이제 뭐뭐에도 불구하고 즉 despite하고 같은 말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배웠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문장들을 보고 보니까 또 글자를 생각해 보니까 물린 거예요 이것에 물렸지만 이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는 그것의 이빨 속에서도 거기에 꽉 물렸음에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nspired of inexperience 바로 나오네요 동의요 inspired of inexperience 또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f primitive implement 했는데 primitive은 원시적인 implement 는 도구들이죠 도구가 되게 아주 그랬지만 a bad luck 또 이건 이제 계속 inspired of에 걸리겠죠 그래서 나쁜 운에도 불구하고 and of snowbird's treachery snowbird이 또 그 treachery 우리가 반란을 treason t-r-e-a-s-o-n 이러는데 treachery 아마 그런 반란의 행동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the work had been finished punctually 그래서 punctually 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to the very day 바로 그날까지 딱 지켜가지고 the very the very는 바로 그 날까지 딱 지켜서 punctually 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대단하네요 tired up but proud 그래서 이건 이제 동물들에 대한 얘기겠죠 tired up 굉장히 지치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자부심을 느껴서 the animals walked round and round their masterpiece 이 걸작 둘레를 걸었습니다 which appeared even more beautiful in their eyes 해서 even more beautiful 했으니까 비교 대상이 뭔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요 그들의 눈 속에서는 even more beautiful 했습니다 than when it had been built the first time 첫 번째 만들었던 것보다 물론 더 잘 만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되게 그 벽을 두껍게 만든다고 애를 썼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팔장의 앞부분에서 이미 두 번째 windmill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굉장히 proud한 상태인데 물론 tired out 이기도 하고 proud한 상태인데요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장 보시면 니폴리온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니폴리온 himself attended by his dogs and his conqueror 하는데요 여기서 attended라는 건 그냥 참석이 아니죠 마치 아까 식사할 때 wait upon 이라고 한 것처럼 attend는 보통은 우리가 어디에 학교라든지 회의나 이런 데 출석하는 것이지만 여기 attended by 라는 거는 이제 수행을 받아서 이들에 의해 수행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하고 돕는 사람을 attendant 라고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flight attendant attend에다가 ant 붙이는 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받아서 came down to inspect the completed work 그래서 inspect 들여다보려고 온 겁니다 he personally congratulated the animals on their achievement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congratulate라는 동사가 congratulate 하고는 이제 사람이나 이런 대상을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일로 축하하는지는 own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own이 이제 congratulate 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achievement 그들의 성취에 관해 이들을 축하해줬습니다 and announced that the meal would be named Napoleon meal 이 부분이 굉장히 깨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부분 하나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기다려 볼게요 그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